가장 친했던, 특별했던 친구가 있다면서요? 자네트라는 여자아이가 있는데요. 그 아이는 혼자 살고 있었고 또 소아마비로 땅을 기어다녔어요, 이렇게 바닥을 끌면서. 그래서 이제 용어가 굉장히 마음이 쓰였는지 그 짧은 일정 동안에 두 번을 보기는 힘든데, 같은 아이를. 찾아가서 일체혈을 마련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이제 용어는 다시는 이제 못 보게 됐죠.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, 2015년에 제가 자네트를 만났는데 그 아이가 이제 지원도 받고 보살핌을 받아서 그런지 굉장히 이제 일단 표정이 밝아졌고요. 씩씩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참 기분이 좋았죠. 자네트의 최근 소식이 새가여에도 전해졌는데요. 와, 얘가 자네트예요? 선천성 소아마비로 땅을 짚고 다녔던 자네트. 이제는 와, 잘 걷네요. 꾸준히 치료를 받은 덕분이었는데요. 의세가 되고 싶은 자네트의 꿈. 아이는 용아 씨의 바람대로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었습니다. 만약에 용아 씨가 이 모습을 어디선가 보고 계시다면 어떤 생각하실 것 같아요? 지금 현재는 중학교, 고등학교가 개설이 돼서 유치원까지 이제 한 천여명의 학생들이 있어요. 아, 그렇게 발전했습니까? 네, 네. 많이 발전을 했고, 그 다음에 학교를 중심으로 마을분들도 농사도 지으시고 농사도 짓고. 네, 경제적으로도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용아가 만들고 싶었던 그런 마을, 보건소나 학교,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어 했는데 어느 정도 그림이 좀 그려진 것 같아서 용아가 만약에 그 모습을 봤다면 당연히 기뻐하고 엄청 뿌듯해했겠죠. 그렇습니다. 1분. 아멘 아멘